elin 보고있죠. eram 작곡 끝까지? 원 Bur散 운전 이두 Read 그런식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네요. 정답은 X입니다. 정한, 정답! 그렇지! 구시렁 구시렁 정답! 와... 2교시는 미술 시간입니다 와... 틀렸습니까? 더 있습니까? 더 있어요 더 있다고? 더 있다고? 이제 남의 거 다 봤지? B, 정답! B, 정답! 헤헤 아, 잘했다! 태형 씨, 정답! 와... 태형이 근데 잘한다 여러분들, 3교시는 음악 시간인데 그 전에 쉬는 시간 필요해요? 아니요 일단 가시죠, 일단 3교시까지 하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2교시까지 있잖아 자, 여러분들 예! 3교시는 음악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음악 시간! 야, 이거 슈가 형한테 너무 유리하지 않냐? 아, 이거 슈가 형 전공이 아니냐? 1번! 입시 안 한 지가 언젠데 1번! 1번! 음악 시간에는 1번! 김태! 1번 음악 시간에는 멜로디함과 리코너를 볼 예정인데요 네네 연주를 위해 악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래는 노래 노래도 둥근해가 떴습니다, 입니다, 여러분들 아, 둥근해가 떴습니다 아, 둥근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일을 따자 자, 각자, 여러분들, 각자 팀에서 한 명씩 리코더와 멜로디언을 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솔직히 멜로디는 잘 모르고 내가 리코뎀까? 어, 노래는 여러분, 들으세요, 자, 여러분, 들으세요 들으세요, 여러분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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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그리고 이 노래를 연주할 때는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각각 따로 하셔야 되는데요 어, 제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손가락 막대를 이용해서 연주하실 분을 지목할 예정인데요 아, 진짜? 지목을 당하신 분이 바로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해야 돼요? 너무 어려운데? 이걸 저희한테 시킨다고요? 예를 들면, 자, 이겁니다 이거 안 끝났 거예요? 난이도 조절이 불안해? 자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야, 이거 어떻게 맞혀? 제일 먼저 일을 닫고, 이렇게 연습 시간 없습니까? 연습 시간 제가 1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1등에게는 자 아니, 바라봐요 자 안 끝났어요, 여러분들 1등 팀에게는 5점 2등 팀, 부르지 마세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2등 팀에게는 3점이 부여됩니다, 여러분들 각 팀에게 도전 기회는 딱 3번만 있으니까 조용히 연습 잘하셔서 도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어, 뭐야? 자, 여러분들 어, 끝났어요? 벌써? 아, 너무 돼 너무 대부분에 충실하시네, 이 분 오케이, 점심시간 자, 여러분들, 연습하세요 연습해요 조용히 연습해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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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팀 조용히 연습해요 조용히 연습해요 헤이 헤이 와, 정신없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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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아라! 터로! 터로! 형! 저랑 화음을 해봐. 여러분,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 멜로디 다 알아요? 몰라. 처음부터 끝까지 멜로디 다 알아요? 아니요. 네, 알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멜로디 다 알아요? 네. 나 잘 몰라요. 한 번 들어보고 해야 되나? 근데 악보로 하면 되잖아. 악보만 알잖아요. 악보만 아니까요? 아우, 시끄러워. 아우, 시끄러워. 야, 시끄러워, 이거. 야, 이거 너무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요, 이거. 귀 짜니까. 휴대전화. 공격. 이리 와. 아우, 이리 와. 아우. 하하하하. 하하하. 으윽.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들. 시간이 모두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우, 이게 너무, 너무 잘 안 집혀. 먼저 도전하고 싶은 팀 있으신가요? 도전 잡을까? 몸 풀리기로? B팀 도전 자, B팀 곰팀? 이건 B팀, 여기 협팀 여기가 B팀이에요 오케이, 도전이야? 네, 도전 곰팀 도전 들어갑니다 기구가 너무 심한데요, 선생님? 음이 탈까지 인정해 줍니다 하극 탑으로 올려버리는데? 하극 탑으로 올려버리는데? 하극 탑으로 올려버리는데? 웃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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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웃겼어요, 형이 오케이, 연습하세요 자, 도전하고 싶은 팀 혁팀 혁팀 선생님, 근데요, 이거 끊을 때 딱 여기 중간으로 해주면 끊는 거는? 뭐라고요? 너무 갑자기 이 중간으로 끊는 게 없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 조용히 해주세요, 저희 도전 갑니다 천천히, 천천히 자, 혁팀 도전 애드립 점수 있습니까? 애드립 점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애드립, 애드립 어때요? 애드립, 애드립 장난 아니다 애드립 오게 미안했어 아,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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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펜딩 인정해 줘야 돼 펜딩 인정해 줘야 돼 펜딩 인정해 줘요 와, 애들이 장난 아이에요 장난 아니네요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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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리코너가 자신 없다고 해서 바꿨어요. 바꿨어요. 직전에 무기를 교체했습니다. 무기 교체 많이 안타깝네요. 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가봅시다. 갈 수 있죠, 재유? 천천히 가자. 내가... 아, 너무 다르잖아. 박자가 너무 다른데요? 서운소 왜 이렇게 슬픈이야? 아, ㅁ.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슬픈 거 아니야? 자, 미 closet. 자, 가자. 배우고있어요. ... ... ... ... 진영 씨, 진영 인정 이 정도 박자를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이 더 심했어요 네, 체험 씨, 공부 열심히 했어요? 제가 모범생이라고요, 홍범이 공부 열심히 했어요? 네 안 해도 돼요? 그래요? 자, 그러면 혁 팀 5점 오케이 곰 팀 3점 오케이 B 팀 B 팀 1점 2 잘했어, 잘했어 1점이라니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알겠습니다, 가봅시다 음악 시간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재밌었어요 음악에 대한 즐거움이 어떻게 조금 더 이렇게 샘솟아 날 것 같아요? 네 네 오 좋아요 조금 더, 조금 더 늦게 할 수 있어요? 네 수아 씨, 화음 넣을 수 있어요? 아니요 자신 없어요 하나, 둘, 셋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점수 없어요? 제 고민인데 없습니까? 제가 하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4교시 3교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탈나나 팍팍 4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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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다음에 점심시간 아닌가요? 4교시 다음에 항상? 4교시 4교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최교시? 최교시 한문 시간입니다 뭐야? 한문? 이번 한문 시간에서의 미션은 도시락 몰래 먹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왜 한문 시간이에요? 그게 왜 한문 시간이에요? 일단 도시락을 먹으려면 음식이 있어야겠죠? 냄새가 너무 좋은데 뭐지? 제가 도시락 싸두고 냈어요?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급식실에서 먹지 않았나? 진짜? 지금 무슨 냄새 나지 않아요? 오, 맛있는 냄새 나 맛있는 냄새 나 맛있는 냄새 나요 여러분들, 음식을 고르는 순서는 제가 역전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꼴지부터 선택하려고 합니다 진짜? 뭔데? 꼴지도 누구인데? 꼴지도 우리 팀이죠 그래? 너 1등 했잖아, 방금 방금만 1등 했지 꼴지도 아직 모릅니다 방금 팀에 저 혁팀이 1등을 했기 때문에 꼴지도 아직 몰라요 틀린 걸 찾기 너무 심했어 우리 틀린 걸 찾기 위해서 1점 했다니까 1점? 혁팀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혁팀 이번 역전 가능한가요? 도시락 먼저 고를 수 있는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도시락이 뭐 그냥 먹기 편한 거에 따라서 그게 중요한가 보다 도시락이 제가 어떤 음식이 있는지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1번 김밥 컵라면 단무지 음료 있습니다 아니, 그걸 수업시간에 먹는다고요? 제정신이 아닌데 선생님 관할은 괜찮습니다 2번 컵라면 삼각김밥 그리고 김치 그리고 음료 있습니다 여기 괜찮네 라면은 고기 뜬다 3번 컵밥 오 컵밥 좋지 그리고 컵라면 뭐야? 디저트 2종 너무 좋은데? 그리고 음료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데요? 다 좋은데?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몰래 먹어요? 제가 일단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김밥이 나은 것 같은데 1번은 김밥에다가 남무지 잘 맞다, 우리 푸시방은 그러니까 우리 제품 잘 맞다? 딱 그거죠 혹시 음식이 보이면 안 돼요? 아니, 그걸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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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일단 골라 일단 음식부터 골라 음식부터 골라 음식을 먼저 고르고 그 다음 설명을 아, 그래요? 아니, 어드밴티지로 주려면 설명을 듣고 음식을 골라야지 예, 저희 1번 고르겠습니다 1번 김밥 컵라면 그거였잖아 컵라면, 김밥 단무지 아니, 팀 이름이 뭐였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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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컵라면, 삼각김밥, 김치, 음료, 이벤트, 이벤트 자,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컵밥, 컵라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디저트 이 정도 있습니다 디저트 이 정도? 그렇습니다 한문 시간인 만큼 제가 칠판에 천자문을 적을 건데요 제가 칠판에 적다가 굴 씨의 뒤를 돌아볼 겁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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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알겠다 이때 여러분들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나는 진짜 알겠다 만약 저에게 움직임이 포착되는 분들은 제 옆에서 손가락 걸고 뭔지 아시죠?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안 걸리면 그냥 계속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승의 조건은 각 팀에 배정된 음식을 다 먹거나 상대 팀에 모두 걸려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팀이 우승입니다 아, 그러면 걸리면 큰일 나는 거네 걸리면 안 좋죠? 네 근데 그거랑 한문이랑 무슨 상관인데? 천자문을 적으니까 어디다가요? 칠판에다 천자문을 적는다고 왜요? 천자문 선생님 적으면 뒤로 돌아볼 거야 아 민아, 이해 좀 해 적당히 하세요 자, 들어오세요 이번 팀에게는 1등 팀에만 5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0점 아, 오케이 0점? 0점 와, 너무 가혹하다 오케이,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이니까 이번에는, 여러분, 그럼 게임 한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야, 뜯는 거 없다, 지금 뜯는 거 없다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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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뜯는 거 없다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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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뜯는 거 부터 시작이지? 젓가락만 뜯어서 야, 너는 왜 고정이 안 되냐? 너의 거는? 아니, 무슨... 자, 여러분, 지금 손 대시면 안 돼요 와, 근데 진짜 냄새가 장난 아니네요 야, 간만에...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선생님, 선생님은 근데 무슨 과목을 전공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라서 그런 거 없습니다 아, 우리 혹시 초등학생이었어요? 네 나 고등학생을 좋아하는데 아니, 저희 초등학생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한문 시간 한문 시간 한문 시간 시작하는 거예요? 재밌겠다 시작했어요 시작했다, 시작했다 아, 선생님이 한자를 적으시겠지? 제 걸 따라 적으시면 돼요 적어야 된다고요? 적어야 돼요? 아니, 안 적어야 돼, 안 적어야 돼 남준 씨 네? 기분 탓인가요? 아니, 아니, 아니 어, 기분 탓 아닌 것 같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윤기 형 기다려보는데요? 아니, 난 남준이 왜 이렇게 봤어요? 보고 봐도 되나? 자, 선생님, 이거 잠시만요 우와 내가 남준이 한 3초 동안 팔 움직였는데 진짜, B 형은 입이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B 씨 입가가 살짝 움직이고 있는데 기분 탓이에요? 응 알겠습니다, 자 자, 하늘 따라하세요, 하늘 아, 따지 땅지 땅지 너무 어렵다, 안 써요? 땅지 지민 씨 지민 씨 네? 기분 탓이에요? 뭐가요? 맛있어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정 정답이 공정 정답이 진짜 공정 정답이 정정 정답이 거물현 누르방 지민 씨 네? 뭘 그렇게 맛있게 드신 거예요? 거물현 누르방 지민 씨 왜 자꾸 귀걸이가 움직여요? 아니요, 바람 때문에 그래요 태형 씨 나오세요 왜요? 황금 한 번 우물거리셨잖아요 아무...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둘 다 한 번도 안 했어요 둘 다 왜 이렇게 많이 움직여요? 자 어 10 주 지민 씨 네? 제가 이거는 정서에 봐드릴 수 없는데 태형 씨 네? 당신도요? 아니, 저 안 먹었어요 먹는 거 말고 움직여도 포함이에요 아, 저 진짜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 멤버들 학창... 아니, 뭐냐 학급 투표 한 번 진행하겠습니다 태형 씨가 아, 진짜? 여기 앞에 있으니까 움직였다 찬성, 찬성, 방금 움직였어요 너희들, 나 진짜 아, 나 이건지 몰랐어요 나 음식 먹는 거 찬성? 나 진짜 나 이건지 뭐든지 빨리 하면 안 되냐? 나 음식 먹는 건 줄 알아서 그래서 이제 진짜 진짜 오케이, 마지막 기회였어요 용기 씨 용기 씨 용기 씨 저를 보고 보고 해야지 그래야 제가 뒤를 두었는지 알 거 아닙니까? 네? 용기 씨, 나오세요 아, 이런 아쉽습니다, 용기 씨 아쉽네 아쉽습니다, 용기 씨 여기 앉아 계세요 아쉽습니다, 용기 씨 여기 앉아 계세요 아쉽습니다, 용기 씨 남은 지금 먹고 오라고요? 어, 계속 움직였어요 야, 너는 좀 심하다 내가 봐도 심하다고 야, 너는 그냥 먹는 거지, 그게 태현 씨 내가 다, 내가 다 잡아낼 거야 태현 씨 불구덩이 속으로 내가 다 태현 씨, 여기 나와서 드세요 여기 나와서 드세요 자, 들고 와 들고 와, 자 자, 그러면 넓 오, 야, 다음 집주 나왔다 집주 다음 넓을 홍이네 거칠 황! 황! 에이, 기민이네 에이, 기민 씨 그러냐, 기민아 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정국 씨 움직인 것 같은데 살짝 기분 탓인가요? 응 기분 탓이면 소리 한 번 질러주세요 잘 잘, 형 왜 이렇게 어려워? 잘, 형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네, 뭔데요? 기물까지 담아야 됩니까? 먹어야지 라면의 핵심은 국물 아니였어요? 라면의 태용 씨 라면, 국물 다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먹어야죠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맛있어, 많이 먹어 자, 잘 남준 씨 응? 잘 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학생이 선생님한테 반말합니다 안 먹고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먹고 있어요? 단장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잘 숲 허리 열 베풀 자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밑에 야, 너희들 잡아야 돼 내가 보고 있을 때 남준이 형 눈 깜빡깜빡거리는데요? 눈을 깜빡여? 야, 너는 눈 안 깜빡거리냐고 이게 뭐지? 어, 움직였는데? 움직였는데? 남준이 눈을 깜빡여? 응 눈 깜빡인 것 같은데? 안 되겠네 이 사람들 안 되겠네 지금 눈 많이 깜빡이고 있어요 재협 씨 눈을 깜빡여? 야 총 씨 얼마 먹었어요? 국물까지 다 먹을 수 있겠어요? 네 네 자 다 먹었나? 내가 좀 한자 좀 봐 진짜 먹었습니다 상영 문자 아니에요? 상영 문자? 자, 이 친구들을 바라보느라 어쩔 수 없었는데 진짜 횟수는 저렴으로 그런다 어 일컬을 어, 종국이 맛있겠는데? 맛있게 와, 시원하게 먹는데? 응 종국이 맛있어요? 응 으흐흐흐흐Х 자, 여러분들 이번 5교시는 예! 체육 시간인가요? 50점이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이번 5교시는 체육 시간입니다 여러분 박수! 박수를 칠했지 누가 날찌를 했어 이번 체육 시간은 서로의 짝꿍과 등을 맞대어 업고 등을 맞대어 업어야 됩니다 등을 맞대어 업?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몸풀기예요? 이거, 이거?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와, 이걸 하고 이걸 하라고요? 이걸 하고 림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걸 하고 몸을 풀고 림보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림보를 통과하셔야 돼요, 이걸 하고 이거 그냥 또 안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림보는 가장 높은 위치에서 시작해 모든 팀이 통과하시면 점점 낮추도록 할 예정이고요 오케이 낮추는 높이는 제가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낮출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우리 진영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네, 한 번의 경기 한 번의 경기 당 기회는 딱 두 번씩 드리고요 이쪽 안 해도 돼요? 이쪽 안 해도 돼요? 아, 듣고 있어요, 기회를 두 번 주신다고? 점수 또 본다, 또 본다, 또 본다 또 본다, 또 본다 자, 한 번의 경기 당 기회는 두 번씩 드리고요 처음에 넘다가 바가 넘어진다면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으니까 다시 도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거 림보가 또 다치 위험성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 허리 좀 잘 푸세요, 허리 허리, 허리 허리, 허리 허리, 허리 네가 날 업어 올릴까요? 여러분, 들어주세요 네, 여러분들, 선생님 말 집중하세요 자, 여러분들, 1등 팀은 몇 점? 몇 점? 30점 오케이, 네 자, 2등 팀은 15점 15점 3등 팀은 10점 10점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밥 먹고 왔다니 텐션이 좋네, 이 친구 자, 150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미안, 우리는 3등이다 140부터 하자, 140 140 140 가만히 또 왔는데? 자, 갑니다 자, 우리 1등 아, 이거는 창훈 씨 팀 아, 이거는 아무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 만약에 했어 이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그렇지 가자 야, 다 할 것 같아, 얘기해 안다, 안다, 안다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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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 아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오케이, 통과 어, 잘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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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아니, 아니, 다 하고 야, 네가 무겁다 이리와 해결해줄게 내가 유리해 내가 더 낮으니까 어, 그렇네 아, 많이, 많이 그렇네 뭐가? 더 낮은 사람이 더 유리한가? 좋아, 자 재홉 팀 해라 나 envelop 나 그냥 괜찮겠냐? 인정밤 자, B 팀 하나, 둘, 셋 야, 씨 불안한데 야, 내 손 차진이 무겁다 불안한데 야, 소리야. 솔창이 오랜만에 된다. 오! 오!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너무 잘한 관계로. 키가 있으니까. 다음에 내가 할게, 알았어요. 130. 120으로 내리겠습니다. 아, 못하겠다. 큰일 났다. 160이면 많이 나죠. 중간, 중간... 120이 이 정도야. 아니, 여러분들 다 같이 실패하면 뭐... 다시 올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야, 이건 진짜 지민 전공팀이 너무 유려합니다, 선생님. 아니, 지민이가 키가 져서. 피랑 뭔 상관이야, 눕는데. 형, 형, 내가, 내가, 제가... 저도 유리해요. 유연하시잖아요. 만약에 유연한 거랑 상관이 없어. 자, 정우씨, 출발! 0,07,000, 0,07,000... 오, 여러분, 여러분. 뭐, 여러분, 여러분. 제대로 해 봐. 제대로 해 봐. 기회 두 번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됐어. 오, 정우씨. 일단 가발 일단... 야, 매달력이... 야, 이건 비지컬로 이긴 거 아니야, 이거는? 그냥 매달 먹었는데, 그냥? 진짜? 자, 성공! 자, 성공! 아직 도전을 안 했지? 아, 그래요? 아직 도전을 안 했지? 진짜 웃기다. 아, 안경이 버렸어. 안경이 버렸어. 아, 안경이 버렸어. 알지, 마라 캐릭터들. 나같이 생긴 애들 안경 벗으면 세지는 거 알지? 자, 눈 작은 애들 안경 벗으면 세지는 거 알지? 신경, 신경. 자, 가자, 가자. 근데 이 때 조금 더 숙여야 해. 자, 가자. 하나, 둘, 셋, 가자. 좀 더 숙여, 좀 더 숙여. 자, 좀 더 숙여.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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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로워. 야, 여유로워. 야, 야, 야. 음, 너, 어떻게 해? 우와! 넘치는 것 같아? 생각보다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아, 해 보게 해. 이렇게 해? 괜찮으세요? 어우, 재ú비가 캐릭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 위에 힘을 이용해서 проединique. 표정관리들 잘해. 아, 큰일났어. 나도 이제 알았어. 나도, 큰일났어. 오케이, 갑니다. 잠깐. 내가 조금 더 오래. 제가 준비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 둘, 셋. 준비됐습니다. 손이 제일 나아. 네! 자, 가자. 하나, 둘, 셋. 갈게요. 하나, 둘, 셋. 어, 잠시만요. 네, 네, 네. 왜 박치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해. 오케이, 됐어. 네. 자, 하나, 둘, 셋. 오, 야야야. 어, 남준이가 두껍다. 야, 야. 가야 돼, 가야 돼. 저기 없애요. 여기, 여기, 여기. 오우, 야, 저기 봐. 오우. 오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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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포병이 저렇게 짜증난 거 처음 봤어. 기가 너무 커. 자, 여러분들, 5cm씩 더 낮추겠습니다. 와, 5cm씩? 115. 115. 안 돼,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잘했어. 조금 더 내려도 될 것 같아요. 아, 형. 형이 안 한다고 그렇게... 아니, 118로 하겠습니다. 아, 108, 108, 108. 108, 오케이. 가능하시지. 그냥 림보로도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림보는 가능하죠? 그냥 해봐요. 그냥 림보는... 그냥 림보는... 그냥 림보는... 형, 왜... 왜 엎짓해요, 형이? 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야, 이렇게. 아니, 저 이거 83까지 가능해요, 혼자서는. 아, 진짜? 오, 야. 저는 30도 할 수 있어요. 이 형이 진짜 잘해요. 허리가 진짜... 자, 108입니다. 30은 못 해요, 얘들아. 이만큼이야. 30은 기억해도 안 되겠는데. 30은 못 해요, 얘들아. 도전. 도전. 지윤 씨, 도전. 너 얘기해줘야 돼. 좀 앞으로, 앞으로. 지윤 씨, 도전. 도전. 자, 후! 도전. 오케이. 와우. 야, 이거 유연하다. 와, 여전히... 컷! 아, 오케이. 자,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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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빡고. 빡고, 빡고, 빡고. 빡고, 아, 잠깐 빡고. 오케이, 빡고, 빡고. 올려. 아, 잠시만요. 아, 굳이... 굳이 힘을...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힘을 빼. 잠시만요. 자, 다음 기회에 누가 갑니까? 살짝. 제가... 내가 해볼게. 아닌데. 지금에서는 한 명씩 가는 게... 오케이, 한 명씩 하죠. 그렇죠. 체력적으로... B팀. 태형이가... 이제 복수전 한번 하겠다고. 오케이, 곰팀. 가시죠. 아, 야, 야, 야. 신발 신어 그냥. 아니, 나 신발 벗는 게 더 좋아요. 오, 왼발에 정신해. 그래, 차라리 신발 아예 왼발로 해라. 그래, 그래. 야, 차라리 이게 좀 안정감 있는 것 같아. 아니지. 이렇게요? 아니야, 그거... 허벅지 엄청 아프 것 같아. 너 편하게 해라? 저 형님 진짜 특이해요, 자세. 어? 태형 씨 도전이에요? 도전. 잠시만, 잠시만. 태형 씨 도전이에요? 도전. 도전. 야, 윤기야, 너 진짜 웃기게 생겼다.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와, 이건 힘든가 보다. 믿어? 믿어? 아니, 아까, 아까 괜찮았어. 이거 모자이크 해줘요, 진짜. 나 이거, 이거 아니잖아. 솔직히 이거 좀... 아니, 봉사. 솔직히 이 캐론 별로 보고 싶어 할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저거? 여기는 이뻐 보일 수가 없어요. 자, 제옥 씨. 제옥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제옥, 준비됐어요? You ready? 오케이, 준비됐어. Get it. 오빠, 간다. 살짝 갈게, 살짝. 자, 그럼 도전이에요? 도전. 도전. 오케이, 도전. 오케이, 도전. 가자. 갑니다. 오, 야, 그대로 가면 돼. 그대로. 그대로 가면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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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천천히, 천천히. 오, 야, 이거 성공하면 얘네가 1등이야. 좋아,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아니, 우리한테 기회가 있어. 아! 근데... 뭐야, 이거 성공이야? 아니, 여기 다 나가기 전에... 옆에 갔어요. 발 여기 나왔어요. 나가기 전에 넘어졌어. 통과하기 전에 여기 발이 떨어졌어. 그래? 내가 해볼까? 그래, 야, 실패라고 한다. 자, 오케이. 정우 씨. 오케이. 정우 씨. 정우 씨, 준비돼. 아니면 3분의 2 자리 통과하면... 통과하라고. 우리가 된 거 아니야? 근데 우리도 해야지.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얘네가 이긴 게 아니야, 아직. 정우 씨. 정우 씨, 준비됐어요? 정우 씨. 예. 도전. 오케이, 가기만 하면 돼. 도전이에요, 정우 씨.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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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형. 거꾸로 안 하네?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거. 할 수 있어야지. 야, 발끝 봐봐. 오, 야. 아, 잠깐만. 시간을 너무... 이렇게 되면 저 1등입니까? 아니... 강만 잡아줘요. 아니, 나... 아니, 나 그게 안 될 거 같아. 아니, 진짜 할 수 있어요. 아... 형, 진짜 할 수 있어요. 아... 야, 우리 넘었어. 어? 우리 넘은 거야. 일단 이거. 형, 형, 형. 야, 이거 진짜 쩐다. 아, 이거 진짜 쩐다. 유아해는 짱이야. 자전 있어요? 네. 아, 나 잘 모르겠다. 아니, 나... 모자이크 꼭 해주세요. 자, 그냥, 그냥. 이 형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자, 할게요. 도전. 야, 좀 더 밑으로 봐. 자, 여기 시에 도전이에요. 도전. 자, 여기 시에 도전이에요. 도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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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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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 아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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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저기, 더 숙여요. 더 숙여요. 더 숙여! 이제 이야기 해. 야, 야이. 나도 안 된다, 했지? 야, 아, 아, 아! 아흐, 아, 아, 아니단계行了. 아, 아흐, 아, 씨. 왜 안 된다고? 아, 아,felriane 아 Houston. 아, 나 윤경이 할 줄 알았어. 아, 반전이네. 자, 그러면 현재 남준 씨와 홉 씨의 팀이 현재 1등을 상대로 갈리고 있고요. 재미로 갑시다. 재미로 가자. 자존식 문제다, 이건. 2위에서 한 번 뽑아야 돼. 그대로 가. 그대로 가. 그대로 가. 정국 씨, 그대로 가. 태용 씨, 그대로 가. 가, 가. 자, 자존식. 아니, 아니, 아니. 야, 시작 후 말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이야. 작전. 아니, 누가 짠 거에요, 작전? 얘가 아까 뼈 없대. 아, 이렇게 간다고? 야, 야, 이거 오버 아니야? 갈게요. 아니, 던지는 거 아니야? 이대로 오잖아. 형, 우리 앉습니다. 제 특이, 제 특이한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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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으로 가. 이대로 앞으로. 지휘 씨, 도전이에요. 잠깐만, 잠깐만. 도전! 도전! 조심, 조심. 야, 우리 살 더 쪘나? 가, 가, 가. 천천히 가면 돼, 천천히. 그대로 가면 돼, 그대로 가면 돼. 앉아, 앉아, 앉아. comp tenants! 또ань, 두, reached. 야,às利 fica. 자, 이해 해도 되겠네. 야, 이게 실패하지? 야, 이게 실패야?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나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두ald이power니다. 아, 힘들다. 아,ع 잠깐, 잠깐만, 잠깐, 잠깐. 잠깐, 잠깐만. 야, 소파야! 자, 이게 너무 짧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좀 뒤에서 시작하세요, 여러분. 뒤에서 시작하세요. 더, 더. 왜요? 이 쪽은 앞에서 시작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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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탄다고? 잠깐만, 잠깐만, 야, 이게, 이게... 이게 더. 야, 타는 거 좀 에바지. 간다, 간다. 도전, 도전. 이게 뭐라고 이게 안 될까? 형. 좋아, 좋아, 좋아. 근데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태형아 표정, 태형아 표정. 형이, 형이, 형이 너를 승리로 이끌어 줄게. 대박이야. 넘었지, 넘었지? 3마리 넘었잖아. 넘었잖아, 넘었잖아. 괜찮아? 빈터가. 아니, 넘었지, 이거는 진짜. 괜찮아? 넘었어, 넘었어, 넘었어. 형, 마지막 도전. 진짜 솔직하게. 잠시만. 아, 내가 아팠는데. 아, 근데 이게... 내가 아팠을 때. 형. 형. 왜? 형, 몸의 반이 욕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아니, 너 여기, 여기. 아니, 이걸로 따져야지, 이걸로. 태형아, 억울해요? 아니, 이거 잠시문제다. 이거 실패해? 마지막 도전, 형. 나 진짜 잠자신했어. 형이 좀 더 위로 올라가. 잠시문제다, 이건 진짜. 마지막 없으면 둘 다 0점임. 뭐야, 뭐야, 뭐야. 야, 이거 위험해, 이거 뭐. 뭐, 저... 야, 이거는 저 넓이보다 진짜... 아, 아니야? 여진아!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야, 이씨. 형, 태형아, 도전이에요? 도전. 도전. 태형아, 도전. 도전. 아니, 지금 왜 이렇게 멀리서 시작해? 야, 근데 난 왜 이렇게 힘들지? 꺼내. 야, 가, 일단 가. 채원 씨의 표정, 채원 씨의 표정. 왜, 왜, 왜? 아니야, 날렸잖아, 날렸잖아. 왜? 네가 다리를 너무 벌렸어. 네가 너무 벌렸어, 다리를. 야, 이거는... 야, 만약에 네가 이걸 넘어트리면 인정하겠는데... 이거는, 야, 이건 솔직히 이건 실패다. 이건 넘었는데 이거 걸려서 떨어진 거예요, 지금? 네가 아까 넘다가 발이 팍 꺼렸어. 야, 근데 왜 기... 우리가 원래 몇이었지? 112. 아니, 108, 108, 108. 오케이. 108, 108. 자, 마지막에. 우리 실패하면 끝이다, 그냥. 없다, 이제. 둘 다 0점. 태형 씨, 태형 씨가 실패하면 다음 판 또 하고 싶어요? 딱 마지막. 마지막, 한 번만. 아, 하지 마, 하지 마. 목 아파, 목 아파. 아, 진짜. 너희 이긴 해도 우리가 점수 높아. 아무래도 얘기 안 해도 돼. 우리가... 조용히 할게. 그냥 얘들 하고 싶대요. 알겠어요. 벌칙은 어차피 우리가 받아. 그거 알아. 자존심 대결. 자, 야, 근데 여기... 야, 천국아. 근데 여기서 얘네가 이기면 끝이야. 그럼 끝이지, 뭐. 그거 할 바로. 몇 프로에서 이렇게 할까요? 아니야, 안 된다고. 어떨지,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알고 봐. 그래, 한 번 해봐라. 한 번 해봐라, 그래. 너 한 번 믿고 간다. 아니지. 안 될 것 같아. 아니, 그 다리 사이즈가 안 되잖아. 근데 림보는, 림보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아빠, 뭐, 그 다리 할 거예요? 아빠 다리? 아, 근데 슈거는 잘해. 나 땀나, 지금 미칠 것 같아. 형. 땀 얘기하지 마세요. 다 젖었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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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 밑으로 여기 서페트 틀어놓은 거 같아. 네, 네. 이 게임은 끝내려고 내가 왔다. 용규 씨 도전. 간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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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결을 끝내려고 왔다. 용규 씨 도전. 도전. 도전 크게 외쳐주세요. 도전. 도전. 오케이. 간다. 자, 야잇. 태형아,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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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 더 아래로 더 아래로. 야, 씨. 형, 내가 버티고 있어. 그만해, 그만해. 안 돼, 안 돼. 야, 마지막으로 너네하고 끝내자. 우리만 하면 끝내자, 우리만 하고. 야, 너네 이기면은 너네 2등. 야잇. 형. 가라. 자, 가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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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밀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죄송하냐, 얘네들은? 야, 그치. 야, 그치. 도전. 야, 좀 앞으로 가. 그렇지. 형,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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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컷. 오, 오. 어, 되겠다, 되겠다. 되겠다, 되겠다. 난 왜 힘들지? 우와, 대박. 이거 하냐? 되겠다, 되겠다, 됐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할 거야? 너는 할 거야? 아니, 그건 아니지. 할 거야, 할 거야? 끝났지. 잠깐만, 할 거야, 말 거야? 아니, 이거 더 하고 마시고, 얘네들은 그냥 하고 싶어서 안 할 거야. 잠깐만, 잠깐만. 1등, 2등, 3등인데 지금 어떻게 할 거야? 나 안 봐봐. 태훈 씨.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해야 하는 거야? 태훈 씨, 할 거야? 게임이 끝났다, 이거. 내가 봤을 때 벌칙이 좀 그렇긴 해. 태형아, 할 거야? 우리가 2등 해도 우리가 꼴등이에요. 너 몇 점이었는데? 아니야, 아니야. 지민아, 아직 모르는 거야. 괜찮아, 우리가 이겨. 하지 마, 하지 마. 태형아, 할 거야? 하지 마, 우리가 이겨. 5점 차려, 우리가 이겨. 아니야, 태형아. 우리 5점 받고, 내가 15점 받아도. 자, 너의 의견을 들어줄게. 자, 태형아, 할 거야, 말 거야? 아니, 하지 마. 하고 싶어? 해, 그러면. 가까이 가, 가까이 가. 가까이 가. 자, 다 치우십시오, 여러분들. 야, 야, 신발, 신발. 태형아, 신발 괜찮? 아니야, 신발, 신발. 아, 또 벗었어. 태형아, 도전? 도전. 밑으로 가. 오케이, 오케이. 태형아, 도전? 도전. 나. 오케이, 꼬아. 지금이다.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움직여, 움직여. 조금 가, 가, 가. 야, 너희 이거 성공하면 또 내려간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또 내려간다. 괜찮아, 왜, 왜? 어, 야, 야, 야. 어, 야, 야. 아, 왜? 아, 왜? 아, 왜? 아, 진짜 안 돼, 진짜 안 돼. 아, 안 돼, 안 돼. 너무 힘들어. 땀나는 거 봐. 아, 오케이. 채빈 씨가 끝. 고마워. 그만하자, 그만하자.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해? 채빈 씨가 즐거웠어요? 아, 안 돼, 안 돼. 즐거웠어요? 가장 ATV만 뭔가 이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 촬영으로 인해서 우리는 달려라 방탄 4회를 뽑아냈습니다. 아, 솔직히, 솔직히 오늘, 오늘 재밌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모든 수업 시간이 끝났습니다. 자, 벌써. 역시. 자, 여러분, 모든 수업 시간이 끝났는데 제가 각 팀의 최종 점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좋아.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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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B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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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말고. 와. 오케이, 벌칙이 안 걸려서. 자, 여러분들. 2등. 3등을 얘기해 드릴까요, 2등을 얘기해 드릴까요? 아니, 그 점수를 얘기해 주고. 누구를 해도 알잖아요. 누구 해도 알잖아. 팀이 3개밖에 없는데. 예능 처음 하나. 몰아주기? 아니다. 2등. 곰 팀. 예. 잘한다. 잘한다. 무엇을 위한 게임이었나. 여러분들, 오늘의 벌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벌칙인가요? 아, 들었네요. 벌칙 기대합니다, 내가. 오늘의 벌칙은 제작진이 만든 자체 제작, 반전, 스팽글 티셔츠 입기입니다. 다음 달방 때 입기 하죠. 하루 종일 그냥. 우리 산뚤, 아차산, 아차산, 아차산. 뭐 많네, 지금? 해야 될 게. 아. 통관, 나 통관. 아차산 얘기하기 전에 오늘 MC에게는 특별 상품입니다. 어, MC 그런 건가요? 오늘 MC에게는 벌칙. 동행권. 동행권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벌칙에 걸리면 다른 사람들이 데려갈 수 있는 벌칙 동행권. 아, 그러면 형은 이제 동행권을 얻은 거네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다음 달방 때 옷을 입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아하. 어떻게 오늘 달방 스쿨 재밌으셨나요? 네, 달방 스쿨 너무 재밌었습니다. 달방 스쿨 재밌었으면 소리 질러. 광탄방 촬영. 아니, 그거 없어야 되니까. 아, 진짜요? 근데 한번 합시다. 선생님한테 인사 한번 해야지. 광탄방 촬영. 선생님과 가요. 경례. 아,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달라라 방탄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달라라 방탄. 감사합니다. 오늘의 동작. 공간과 함께 시작하는 이. 출연 모델. 우리의 동작. Q. Q. Q.